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른바 네거티브 공작이나 조작에 능하다는 것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로 불리우는 문건의 일부를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읽었다고 주장하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센터 소장의 글이 게재된 이후에 그 후폭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야당 측의 대응 면에서 보면 김재원 최고의원의 지적은 아주 시위적절합니다. 젊은 당대표에다가 최고위원들조차도 다선의원이 전무한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차지하게 된 김재원 최고의원이 정확하게 송영길 당대표를 향한 책임론에 관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의원은 6월 20일 날 일요일 날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의 실체 규명에 그것의 존재 여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파일을 공개하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파일의 존재가 장성철 소장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국면이 되면 늘 벌어지는 정치공작이지만 이번 사태는 정리해야 될 쟁점이 많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최초로 거론한 분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결국 윤석열 X파일의 제작소는 민주당 또는 그 언저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민주당 핵심 인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 가운데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윤석열 X파일이 존재한다면 그 제작의 주체는 민주당 또는 그 언저리다는 점입니다.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 주장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자신이 윤석열 X파일을 거론하면 모든 국민들이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언론도 취재경쟁에 도입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거나 국민의힘에서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야권 분열의 결과를 의도한 듯 합니다. 아주 예리한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바로 송영길 당대표가 상당한 리스크를 담당하면서도 X파일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은 바로 야권 분열과 조기 사태를 종룡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휩쓸려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민주당의 정치 공작 본성만 드러내고 송영길 대표의 폭로는 무의로 끝났습니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어제 야권의 중심인물인 장성철 소장으로부터 윤석열 X파일을 직접 봤다 방어하기 힘들겠다라는 메시지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봤다가 아니라 방어하기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끝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윤석열은 어렵다는 주장이 장성철 소장의 의도임이 분명합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여기서 장성철 소장은 22년 동안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 소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강하게 피력하는 글을 남겼는지는 지금으로서는 감을 잡기 힘듭니다. 그러나 선한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더라도 엄청난 파장을 끼치고 정말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확연히 환호작약입니다. 당 대표가 정치 공작에 부담을 안고 터뜨렸지만 무의로 거친 일을 야권 내부에서 훌륭하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주장에는 아무런 대꾸도 없던 윤석열이었지만 장성철 소장의 폭로에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윤석열을 견제하던 분들의 반응이야 뻔하지만 입장이 다른 분들 가운데서는 도대체 왜 이런 폭로가 시작된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우선 윤석열 X파일을 생산하고 언급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허위 과장이 있으면 행사법적으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김대업 공작으로부터 생태당 공작까지 지긋지긋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이 이번 대선판을 달굴 것입니다. 차라리 민주당이 원하는 검증을 제대로 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위 공작이라면 당연히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장성철 소장은 스스로 윤석열 X파일을 어떤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저의 해설을 다하면 이 부분에서 장성철 소장은 선익은 무슨 여드리든 관계없이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장성철 소장이 자신의 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본인은 순수한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당내외 일부 윤석열 견제 세력을 위해 충실히 복무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크게 파장을 일으켰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에 적극 나서는 것이 장성철 소장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스스로의 순수한 뜻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파일의 출처와 그 경로를 밝혀야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을 공개하면 소상하게 해명해야 됩니다. 법적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사과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유권자의 몫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되면 엄습한 정치공작의 폐해를 이번 대선에서 끊을 수 있도록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지긋지긋한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수방관에서는 이번 대선에 답이 없습니다. 정치공작의 실체를 파헤치고 야권 후보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보수주능이 총글기에서 한 표의 이탈도 없었고 대구 경북에서 80% 이상 투표에서 80% 이상 득표했던 2012년 대선에서도 겨우 3%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정말 김재원 최고위원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2012년도에 대구 경북 지역에 80% 이상이 투표해서 80% 이상 득표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겨우 3% 차이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은 현재 낙관론을 갖고 있는 보수진영의 다수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고입니다. 선거의 중립성과 선거의 투명성과 선거의 정직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담보받지 못하면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한 겁니다. 한자리 숫자로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정말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을 언모론으로 지부하는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김재원 이 최고위원회의 그 실상을 공개하는 것 80%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80% 이상 득표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3% 차이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선거의 정직성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선거 문제에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엄청난 과오인 거죠. 다시 김재원 최고위원회 주장입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잔치상에 숟가락을 올리는 사람만 절비하면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런 투표를 보고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선 의원이고 경험이 충분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나마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안심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야권의 유력 후보가 상당한 그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당 차원의 그런 대응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시위적절하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식으로 아주 대응을 한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주 잘 쓴 글이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조준한 그런 글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방송에서 다룰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공작 달인들이 이제 답해야 될 시점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